사라 벌레같은 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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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인 거북이가 최상의 방어지! 마지막으로인 해물이 살아라! 벌레 같은 노우! 이, 이냐, 이냐 바보 아냐! 경계를 늦지 않으나 내 복수를 맞지 못해 여름, 여름 투어 받친다 그가 답나는... 물 무병 사프리아! 혼돈의 움직임 사들에 적은 꿈을 맞춰 전문을 부활할 수 있으며 하하! 끄읏... 아악! 나아! 넌 갈래 거짓? 나쁜 놈빵에 난... 난 우리가 그래. 미소여... 가시 마리 그대, 피해진이 되었냐. 우을... 우리 앞이 시장에 억고 이제 상자에 이군여. 이발... blind... 그렁 마법! 나는 개수의 만물의 종결제 내가 바로 대격격이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아 태아가 안나와 큰일이야 내 작은 친구를 속아 강대버스터 조금의 신발이 차 그루미어리아스 대가 왕돌아 인정한 곳 사들 수 있어 더 시간이 돼 전혀 안나와 큰일이야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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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시 가보세나! 아, 진짜. 제발 태아가 한 번 나와줘야 돼. 정말 다행이야. 아,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법규! 그래도 역시나 또 마지막. 이래서 지나는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나머지 뭐 있으나 마나 하니까.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. 아, 나, 시골다. 하하하하 흠 보구 보구 모 생가 당가 하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웨이!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각이 없어! 여왕이! 임무를 뱉게. 저그가 최고다! 핫! 차! 어니? 흠! 을무며! 좋은 카드가 나왔나? 흐흐흐흥 격려하면 좋아요 저 아버지 아무리 와야겠다 정말 현명하지 못해 내 차례야 빨리 정말 현명하지 못해 그럼 만나도록 진정한 모두를 막을 수 있어 다릅니다 아래 아래 내가 다시 해버린 나라이야 양척을 탑하며 다 탑해 계속해 라왕 파워 난 실수 따위 하지 않아 오자바린 놀이지 죽음의 신업 불탈꾸라 하아 이겼다 진짜 어휴 하마틈은 질 뻔했네 마지막에 법규를 두 번 법규 어찌됐든 그래서 이래저래 해도 결국엔 이겼네요 아하 이겼다 역시 진화 컨셉이 제일 유리해 승리했구나 너의 로아가 천하를 호령하고 너의 이름은 전설이 될 것이다 이건 전부 다 마지막에 진짜 태아가 없었으면 난 분명 100% 졌을 거다 태아가 두 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이제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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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